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우리 가족이 스쿼틀랜드에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살다 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혼자 흥분하고 소리 높여 따지는데 그것도 영어로 말이에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저에게는 화를 낼 이유도 목소리를 높일 이유도 없는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행을 하다가 한 극장 앞을 지나는데 어린이를 위한 연극을 하더라고요. 즉흥적으로 저는 아이와 둘이 관람하기로 했어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아서 두 자석이 붙어있지는 않았지만 일단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과 바꿔 앉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표를 사서 들어갔어요. 상영관 안에 들어갔는데 두 자석이 멀지는 않지만 어린아이를 낯선 곳에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의 자리에 가서 아이를 제 앞에 앉혀서 같이 앉았어요. 다행히 객석이 아주 가파르고 아이가 아직 어려서 뒷사람이 관람하기에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제 옆에 스코틀랜드 아줌마가 앉아 있었는데 저보러 자기 자리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자기가 자기 엄마와 편히 앉으려고 자석 3개를 예매했다며 그 자리도 자기네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여 제 표를 확인해봤는데 제 자리가 맞더라고요. 그 스코틀랜드 아줌마 옆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한쪽은 딸이고 다른 쪽은 통로 쪽이라 편안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스코틀랜드 아줌마는 제가 자리를 떠나지 않자 흥분한 목소리로 자기 자리에 앉았다며 어이없다고 소리쳤어요. 그 아줌마가 어이없어 하거나 말거나 저는 제 자리가 맞으니 그 자리를 떠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석에 이상이 있으면 극장 측에 물어보면 될 것을 흥분하고 소리 지르는 그녀의 언행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연극이 곧 시작되어 자석에 대해서 뭔가 해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아이와 관람을 했어요. 일부 공연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그 아줌마에게 제 티켓을 보여주며 그녀의 티켓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녀의 티켓도 제 티켓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극장 측에 물어보고 오겠다며 제 티켓을 갖고 직원에게 갔어요. 직원에게 자초지정을 말했더니 같이 그 아줌마에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그 직원을 보자마자 다시 흥분한 상태로 큰 소리로 저에 대해 말을 했어요. 저 여자가 내 자리에 앉았어요. 자기 자리도 아닌데 떠나지도 않고 계속 앉아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등등등등. 직원이 왔으면 서로 상황 파악을 해야지 자기 감정 전달만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하도 정신없이 계속 고성을 지르니 직원이 저더러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원이 하는 말이 자기는 표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 저는 2부 공연 관람도 그 자리에서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2부 공연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관람했어요. 2부 공연이 끝나자 그 아줌마는 바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앞좌석의 한 스코틀랜드 아줌마가 뒤로 몸을 돌리더니 얼굴을 제 쪽으로 가까이 내밀더라고요. 순간 아 이거 2차전인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차분한 톤으로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했어요. 모든 스코틀랜드의 여자들이 다 저 아줌마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 연극을 아까 소리 지르던 스코틀랜드 아줌마는 원래 자석 3개를 예약했다가 하나를 취소했다고 설명하고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어요. 그 직원이 잘못한 것은 없으니 이제엔 지난 일이니 괜찮아요 라고 인사를 하고 저희는 극장을 나왔어요. 이건 완전 새우깡 사건 같았어요. 혹시 새우깡 이야기 아세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누가 새우깡을 사서 버스를 탔는데 맨 뒷줄 자리만 비어있어서 거기에 앉았대요.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학생 두 명이 자기 새우깡을 먹고 있더래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애들이니까 봐주기로 마음 먹었지만 자기 새우깡이니 자기도 같이 먹었대요. 학생들이 어이없이 쳐다보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웃기도 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먹었대요. 버스에서 내린 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뭔가를 꺼내려고 가방에 손을 넣었는데 새우깡 봉지가 만지키더라는 거예요. 꺼내보니 정말 새우깡이었대요. 생각해보니까 잠들기 직전에 새우깡을 가방에 넣었던 기억이 났대요. 차에서 먹은 새우깡은 학생들 것이었어요. 집 안에서건 밖에서건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흥분을 먼저 하면 이성을 잃고 이성을 잃으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문제 앞에서 차분하신가요? 아니면 앞이 캄캄해지나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